김연아의 올드에스케이트 올림픽체조경기장 특설 아이스링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어지는 무대는 중국 페어팀이죠. 쉔슈에와 자옥홍보팀의 연기 보시겠습니다. 홍콩영화인데요. 신조협녀의 주제곡인 처나무쌍, 장량이의 노래에 맞춰서 연기 펼치겠습니다. 2004년도, 2007년도 또 세계선수권대회에 금메달을 차지했었죠. 중국에서는 정말 피겨스타인 팀입니다. 2010년 벤쿠버올림픽에서는 페어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팀이기도 하고요. 부부이기 때문에 이런지 더 호흡이 잘 맞춰가면서 기량이 좋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. 한국의 시각 세계선수권대회에 금메달을 차지한 경험을 받게 됩니다. 디지털 리프트 정말 헤어팀에서 가장 멋지게 보이는 장면 중의 하나입니다 어 웅 허 저의 누군지 어줘서 수 Vive 그릇으로 잇히 난 위험한 아 아 아 아 아 네 아름다운 연기를 보여준 샌슈에와 자오홍보 팀의 페어 연기 끝났습니다 네 2010년도 벤쿠버 올림픽 금메달이스들과 함께 정말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페어 팀 딱 좋았고 페어 목도 아주 피어난 팀입니다 여자 선수를 리프트한 상태에서 스파을 하는 모습 네 네 리프트에서도 표정연기 좋고요 정말 편하게 리프트를 하고 있는 팀이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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